모두 같이 거리로 굽고 공 하나가 모두를 묶어 상대 수비 향해서 모두 덤벼 나의 사랑으로 채워줘요 농구공 밧데리 같아 됐나봐요 안녕하세요 프리스타일 유저님들 갓데리 홍진영이 또다시 유저님들을 찾아왔습니다 유저분들이 제 캐릭터로 열심히 레벨업 해주신 덕분에 프리스타일 배터리가 아주 꽉꽉 채워졌습니다 열심히 충전해주신 유저님들께 제가 조그만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이 뭐냐고요 이번에 준비한 선물은 바로 배터리 완충 이벤트입니다 오늘부터 경험치와 포인트를 100% 더 드리고요 이 이벤트는 5월 9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럼 유저님들 줄풀이하세요 게임의 반전을 머릿속에 emphasizing 외바 사실은 3 감사합니다.